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그 에드시런 님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에 바로 가입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에드시런! 이러니까 채널에 발전이 없네. 아 발전. 어? 나는 그렇게 이상하게. 네 이 에드시런 드립 듣고 하하 너무 웃기세요. 강력도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 노래도 강좌 해주실까요? 이루어지는 마세요. 그냥 강좌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주인입니다. 메르와 바살라말로 우리는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잘 드리고요. 에드시 죄송합니다. 에드시런의 아이스 클로즈드 발전 너무 좋죠? 이 노래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쉽기 때문에 박수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상 보고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코드를 숫자로 적어놨고요. 역시 또 이렇게 코드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신 걸로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경우의 수 또 경우의 수? 경우의 또를 사용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느낌은 이거일 겁니다. 셋! 꺼! 이거란 말이죠. 너 좋아하시는 분 봐서 왕마 하셨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 알려드리고 이거 하루 종일 치세요. 이러고 있으면 박수 주인 강좌 아니지. 제가 경우의 수 몇 가지 들고 왔으니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이것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방금 친 건데요. 먼저 여기 코드표 보시고 위에 코드는 안 써놨어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요. 그래서 제 손모양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중요한 건 뭐야? 리듬! 알...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5번 줄과 2번 줄 치실 거예요. 5번 줄과 2번 줄. 그래서 피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판뮤트를 적당히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5번 줄은 판뮤트를 쓰세요. 2번 줄은 판뮤트를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리듬은 쿵, 짝, 쿵쿵, 짝, 그렇죠? 쿵, 짝, 쿵쿵, 짝,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3번 손가락 잡은 것만 이렇게 하나만 떨어지는 거예요. 쿵, 짝, 쿵쿵, 짝, 이렇게. 판뮤트를 안 하셔도 돼요. 쿵, 쿵, 짝, 쿵쿵, 짝, 그렇죠? 다음에는 어떻게? 얘가 아예 두 번째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쿵, 짝, 쿵쿵, 짝.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서 6번 줄 올라갔죠? 세 번째 프레쉬입니다. 쿵, 짝, 쿵쿵, 짝.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쿵, 짝, 쿵쿵, 짝. 요것만 쳐주시면 되는데 프레맨. 여기서 이렇게 가고 똑같이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프레쉬. 이 친구는 계속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가 포인트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쿵, 짝, 쿵쿵, 짝, 쿵쿵, 짝. 쿵쿵, 짝, 쿵쿵, 짝. 쿵, 짝, 쿵쿵, 짝. 쿵쿵, 짝.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요거였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코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방금 한 것들을 코드를 잡기 위해서 코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요. 요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손 모양 잘 보세요.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3번 줄과 2번 줄 요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3, 4번 손가락으로 5, 6번 줄 사이에다가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얘나 얘로 올려두실 거예요. 누르시면 안 되고 누르시면 소리가 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올려주실 거예요. 왜? 소리 안 나라고. 그리고 줄 4개, 6개에서 쳤을 때 4번 줄부터 나네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손가락 3개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뭐 요렇게 알려드렸는데 일단 요렇게 잡아보세요. 다음 코드는 뭐냐면 올려도 또 몰려도 다섯 번째 줄에 네 번째 프렛 얘를 눌러주시면서 6번 줄 끝으로 건드려주시거나 아니면 손가락 3개 이용하셔가지고 아무튼 6번 줄 소리를 안 나게 해주시면 되는데 5번 줄 네 번째 프렛을 눌러주실 겁니다. 이해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런 소리 나게 베이스가 4번 줄 개방면에서 요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떨어진 거죠. 하행 진행된 겁니다. 다음 코드는요. 요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B-7입니다. 6번 줄 소리 안 나게 엄지로 막아주시거나 1번 손가락 끝으로 건드려주시면 되고 1번 소리 나도 됩니다. B-7입니다. 다음 코드 중요한데요. G코드인데 여기 AD9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냥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궁짱 궁궁짱 할 때도 요 친구가 포인트였으면 이번에는 뭐냐면 요 두 개 3번 줄에 두 번째 프렛 2번 줄에 세 번째 프렛 요 두 친구가 계속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누른 거 그쵸. B-7때도 요 두 개 누르죠. G코드 때도 누르죠. 그래서 이 코드 네 개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좀 배움치 내장 요겁니다. 요렇게 코드 네 개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두 번째는 요렇게 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1 2 3 1 2 생각하시는 음입니다. 1 2 3 1 2 3 1 2 요런 느낌입니다. 1에만 쳐주실 거예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1 2 3 1 2 그쵸. 1 2 2 3 1 2 3 제가 1이라고 말하는 데만 쳤어요. 1 2 3 1 2 3 1 2 3 1 2를 먼저 하실 줄 아시고요. 1이라고 말하는 데만 쳐보세요. 1 2 3 1 2 3 1 2 3 그 다음에 1 2 3 1 2 3 1 2 그쵸. 1 2 3 1 2 3 1 2 1 2 3 1 2 3 1 2 3 요렇게 치는 경우의 수 2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은 요렇게 스트로크 쳐주실 겁니다. 스트로크 먼저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코드 정말 잘 잡으셔야 되니까 코드 빡세게 해서 잡으세요. 자 코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나가는데 치지 마라. O는 뭐야? 쳐라. 그쵸. 무조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추천해가 오른손 멈출 일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다운 업. 다운 업.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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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O. X. O. 정말 많이 알려드렸던 스트로크지만요. 코드 진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느낌이 안 들건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운 업으로.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요런 느낌이에요. 빨리 하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요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른손 멈추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리듬을 타게 해가지고. 싹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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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시라는거죠. 그래서. 스트로크 입으면 이런 느낌 납니다. 셋. 넷. 마지막에 점점 뭐라그래서. 코드 체인지 포인트라그래서. 코드 나와주시면 되는데.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부분에서 나와주시거나. 뭐. B-7으로 가야겠지. 날 때나. 그냥. 그 부분에. 코드를 바꿔주시려고. 뭔가. 스탱스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경우의 수. 세가지 가지고. 우리 노래 틀어놓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코드.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스트로크나. 뭐. 리듬같은거. 확실히 아신 다음에. 노래 틀고 댐비셔야지. 뭐. 아무것도 안하고. 왜 안돼요. 박사진님. 왜 안돼요. 요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지 말고. 노력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워나갈 뻔해서. 시작. 봐줄게요. 자.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거에요. 처음에. 쿵. 짝. 쿵.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사실. 여러분들이 여분만 하루종일 치고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재미없잖아. 기회도 아니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야될거 아니야. 생각을 하라고. 어떻게 짓을 생각을 하라는거에요. 여러분들 뭐 생각없는 사람들 이런게 아니고. 그쵸. 계속 이렇게 쳐요. 여러분들은 맞게. 입맛에 맞게. 정회수 1, 2, 3번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저같으면 어떻게 할지 보여드리는거에요. 별로 버려버려. 그쵸. 먼저 짓을까. 여기서. 너무 했어. 2번이죠. 뭔가 약간 후렴대 치는거 같잖아. 뭐야.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런 느낌이에요.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괜찮잖아. 여기서 겨울에 3번 쳐도 돼요. 근데. 좀 더. 이승전결기. 통 do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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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겨울 7번 왔어요. 그쵸. 2절 같잖아. 그쵸. 2절이 벌수 있을 때문에. 이거 시켜봅니다. 회의. 1. 2번이에요. 1번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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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바뀔 것 같죠 한 번 섞여요 손으로만 잘 닫으시고 수록함을 잘해주고 여름이 납니다 여기 되게 조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한 번씩은 되고 아니면 겨울수 2번 아니면 똑같이 한 번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여기 되게 조용한데 겨울수 1번 혼잡기 쉬는 거예요 겨울수 3번으로 칠게요 아 신나잖아 왜 가만히 så 이것은 안 이상해요 그쵸? 자 이제 이상해요 이렇게 치시면은요 우리 에드시런! 죄송합니다 에드시런 님의 아이스 클로즈드 칠 수 있습니다. 코드 간단히 4개 있고요. 1번 동영상 쿵쨰 쿵쿵쨰 이거와 오른쪽 뭐 간단한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 정확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적당히 3개를 가미하셔가지고 치시면은요 기가 막힌 클로즈드 아이즈가 아니라 아이즈 클로즈드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다가 안되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루슈루스 에드시! 그 그루슈루스...